되게 화려한 거 보니까 수컷 같은데? 예 수컷 맞습니다. 사이즈 5! 5 잠깐만요. 오 귀, 5, 무. 누가 보면 밥 안 주는 줄 알겠습니다. 야생이네. 와 이쪽에 또 육즙가복들. 랩 전 가면 또 거북이죠. 얘들은 물에 들어가지 않고 풀만 먹고 지내는. 그렇죠. 완전 육식이죠? 초식이죠. 아 초식?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더워가지고. 네. 알고 있습니다. 뱀 전문이라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알지! 우리 채널에서 분양을 하는데. 더워서 말이 실수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니 이해가 아니고 많이 실수로 나온 거니까. 초식. 갑자기 틈만에 훅 들어오시는데. 초식 초식. 매력이 많아요 얘들이. 좀 느릿느릿하게. 거북이들도 주연을 많이 알아보고 잘 알아보기 때문에. 절절 쭉쭉쭉쭉쭉쭉합니다. 그래서 사회는 반대방향으로 가시는군요 지금. 저를 싫어하거든요. 아니 농담입니다. 오늘 온다 온다 온다. 아 귀여워. 사람 보고 와요 얘들이. 지금 지금. 아 귀엽네. 와 진짜 생물도 많대요. 알비노 팽맨입니다. 요즘에 조금 인기가 좀 시들한 거 같아요. 그렇죠. 얘는 오네이트 팽맨이 있습니다. 아 오네이트 팽맨. 우와 나 지금 유목인 줄 알았어요 지금. 와 진짜 못생겼다. 아 진짜 너무 못생겼는데 이 증거. 아 몇 살이죠 얘? 되게 크네요. 얘가 한 3년 정도 됐어요. 와 진짜 크다. 진짜 근데 인간적으로 너무 못생겼는데. 맞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렇죠. 아 이거는 또 이제. 일반인들 보면 팽맨이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 픽시. 픽시프루. 맞죠 픽시죠. 맞습니다. 아직 아기네요. 완전 아기는 저기 있고요. 이건 좀 저희가 그냥 키우는. 취미로 이제 키우는 아이들입니다. 아 얘들이 취미로 키우는. 아 얘네들은 이제 분양하고. 아 놀랬어요. 저는 이렇게 많은 픽시를 취미로 키우신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이전에 100마리를 취미로 키우다 보니 안되더라고요. 아니 잠깐만. 픽시를 100마리를 취미로 키우셨다고요. 아프리카처럼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한번 키워봤는데 아니더라고요. 이 픽시가 뭐 좀 장점이 있던가요 키워보시니까. 잘 먹어요. 아 잘 먹는다. 아 진짜 얘들 먹성이 장난이 아닌가. 그렇죠. 얘들 다 크면 몇 센치까지 크죠. 한 정도 크더라고요. 수컷이 좀 많이 크고 암컷이 좀 작게 크고. 지인분도 이거를 완성체까지 키우신 분이 있는데. 세면대맛아 얘들하고 세면대맛아. 맞아맞아. 세면대맛이 꽉 차더라고요. 아 이쪽에 또 크레스틱이 있고. 오 깔끔하게 렉사 입장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 아 갑자기 또 크레스틱 보여주시네요. 이 탈취패드가. 탈취패드 이야기였어요. 아 예 탈취패드였어요. 사진 찍기도 예쁘게 잘 나옵니다. 검정색 바탕이라서. 냄새도 먹지만 사진 찍기도 좋다. 일석이죠. 오늘 기승전 탈취패드거든요. 저쪽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오 여기 또 비어디 드래곤 있네요. 비어디 오 씨. 비어디는 이 맛이죠. 이게 주행성 파충류의 매력이죠. 그렇죠 이게. 크레스틱에 그런 좀 숨어있고 막 그런데. 얘는 이제 팍 고개 들고 이렇게. 내가 여기 있다. 딱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이. 다 들어와. 막 이러는 거지. 뭐라고? 다 들어와. 사장님 좀 멘트가. 어쨌든 멋진 비어디는. 오 밑에 또 제가 좋아하는 리키에너스인데. 야 이거 영상에서 좀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들. 이쁘다. 이게 리키에너스가 제일 크게 크면. GT종이 한 몇 센치까지 크죠? 40-50 센치 정도 크지 않을까. 진짜 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도마뱀인데. 그만큼 매력이 있죠 이 친구들이 진짜.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어떻게 보면. 나무 껍질 하나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일반인들은 못 찾습니다. 와 딱 봐도 비싸보입니다 지금. 이 친구 분양가 지금 얼마죠? 네. 받을게요. 전부 다 리키에너스인데. 상당히 많네요 생각보다 리키가. 이런 원래 국가족은 잘 안하시고. 인문정 위주로 했잖아요. 성향이 좀 바뀌셨네요. 어쩌다 보니. 손님들이 오시면서. 여기 왜 인문밖에 없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래서 좀 비싼 애를 갖다 놨다. 어떤 거 찾으세요? 아니면 리키 뭐 이런 거 없냐고. 갖다 놓겠습니다. 손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든 샵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없는 것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건 좀 공감이 가네요. 가고일개코들도 또 있는데. 요즘에 또 이게 은근히 인기가 좀 있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인기가 있다고요? 저희 샵에서 사람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있는지. 아까 쇼핑몰 관리를 잘 안 해서 그런가 보면. 가고일개코가 있는지 몰라서. 가고일개코, 크레스틸개코에 이어서 부치류 중에 그 다음으로 인기가 많고. 저는 가고일개코를 더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잘 먹고. 그렇죠. 거시기 없고. 편식도 없고. 그냥 막 슈퍼푸드 들이마시더라고요. 그렇죠. 괜찮은데 이 친구들. 뭐 좀.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바나베이비. 귀여워. 아기 때는 이렇게 귀엽거든요 사바나가. 그렇죠. 정말 귀엽거든요. 잠시만요. 성체 어디 있죠? 몽이 있습니다. 4년이 있었던 친구죠 이 친구. 몽아. 저렇게 귀여웠던 친구가 지금. 얘 거의 한 1m급 될 것 같은데. 1m 정도 되죠. 1m급인데. 정말 커요 이 친구. 수컷이에요 얘? 네 수컷입니다. 원래 애기 사이즈가 제 손가락만 하거든요. 이 손가락만 하는 애가 이만해져요. 그래서 사바나는 제가 봤을 때. 키우실 때 조금 고민을 해보시고. 저는 이제 보여드리죠. 이렇게 크는데 괜찮겠네요. 아 이렇게. 반응이 어떻단가요? 되게 궁금하다. 애들은 좋다고 합니다. 아 크는 게 더 좋다고. 엄마는 기급을 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를 하죠. 5자 강폭이나 6자 강폭에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놔둬야 되는데. 이 정도가 놔둘 공간이 없으면. 키우지 마시라. 아 이게 다섯자 사육장이죠? 육자입니다. 아 육자에요? 네. 보이시죠. 육자인데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3,68. 1m 80. 그렇죠. 제 키보다 큽니다. 제 키보다 작은데. 아 예예예. 아 죄송합니다. 밑에 또 태국. 와 얘도 메다급인데. 엄청 크네요 이 친구도. 이 친구 저번에. 이렇게 좀. 설명 좀 드리려고 했는데. 사육장이 너무 더러워서. 하하하하. 오늘은 되게 깨끗하네요 되게. 진짜 뭐 거의. 어제. 어제 말씀드렸다. 청소할 시간은 안 들었거든요 제가. 근데 지금 되게 깨끗해요 아마. 직원이 키 큰 직원이에요. 관리를 잘합니다. 아 솔직하시네요. 아 태국. 레드 태국. 아 맞네요 여기 빨간 태국. 아 우와. 수컷이 확실히 퀄리티가 좋고요. 얘들은 암컷이에요 어떤 마리가? 암컷으로 이제. 내려오긴 했는데. 밑에 한번 볼게요. 이야아 따라있다 야. 아 살아있네요 진짜. 진짜 누가 봐도 얘는 레드 태국이다. 그렇죠. 네 완전 퀄리티 진짜 제대로 됐네요 태국. 세 마리를 같이 놔뒀다가. 네. 이제 크기 차이도 나고 이제 혼자 다 먹더라고요. 아 이제 얘 서열 싸움에서 얘가 완전히 너무 구세하니까. 다른 애들이 밥을 못 먹는구나. 그렇죠. 와 근데 태국 얘 진짜 멋지네 레드 태국. 되게 엄청 고가족은 아닌데 이렇게 한번씩 보면. 이제 톡 하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그렇죠. 와 이런 애는 진짜 한 마리 나도 키우고 싶다. 이거 가족입니다. 아 가족이에요. 제가 이제. 아 키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 가족 그냥 저 서비스로 또. 가재. 하하하하. 가재. 물고기. 가족인데 같은 가족인데 그 안에 다 다른가 봐요. 이런 애들은 이제 제가. 제 돈 들여서. 데려온 이게. 정확한 금액을 주고 데려온 아이들. 아니 편해하시면 안 되죠. 같은 가족인데 그래도.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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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펜서카멜리움. 펜서카멜리움. 이쁘다. 이 친구 되게 화려한 거 보니까 수컷 같은데. 네 수컷 맞습니다. 사이즈 5. 오. 오. 아 이거 씨. 누가 보면 반 안 주는지 알겠습니다. 하하하하. 야생이네. 하하하하. 이제 악성 체험이 조금 지난 것 같은데. 벌써부터. 붉은색 배턴이 많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한 마리도 보기 귀한. 카이만 리자드들이 엄청나게 많네요. 네 마리. 네 마리. 아 부산샵에 카이만 리자드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한 마리가 되게 목성이 좋은 것 같은데. 손가락에 반응을 안 해보니까. 한번 탈출했던 아이들입니다. 아 얘 탈출했어요 이 친구가. 예예. 이 사유장을 탈출했다고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아크릴로 이제 덮어놨지만. 그거를 이제 타고 넘어가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수조가 엄청 커요 지금 얘가. 그 수조가 6자. 6자 1800대죠. 6자. 저 다닐 수 있습니다. 관신용 가능합니다. 아 근데 이게. 만져보니까. 수온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카이만 리자드 수온 높아야 된다고 하던데. 아주. 적절한 환경을 지금 맞춰놓으신 것 같고. 오. 그냥 너무 훌치네요 진짜. 일단은 생물리뷰는 이 정도면. 와 진짜 이게. 너무 볼거리 풍성하니까. 한번 와보시면. 재밌는 애들 많을 것 같고.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리뉴얼 된 넵타이 정글. 되게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진짜. 와 생각보다 규모가 너무 커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이것 때문에 집 팔았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다시 사야죠. 아 다시 사야돼요. 그래서 아까 제 PR을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군요. 도와주십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아서 영상이 다 못 담았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많은 생물들도 있고. 진짜 용품이 위에가 마트. 수준이에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와보시면 재미있을 거니까. 시간 나시는 분들 한번 들려 서서. 재밌는 구경 한번 해보시고. 어려운 시간 내지. 정말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 그 패드 이야기 빼고. 아. 그 패드 이야기 하려고. 패드 안 했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달라진 모습으로. 랩탈 정글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말투가 좀 강할 뿐이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좀 부담스러우시면. 이제 키 크고. 잘생긴. 순하게 생긴. 저희 직원이. 친절하게. 케일하게. 사장님 멘트가 많이 드셨어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 다음 편은. 파충류샵. 운영에 관련된. 질문들 많이 받아와서. 랩탈 정글 사장님이랑 같이. 그 질문 답변하는. 코너 준비했으니까.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이상으로. 파충류토 김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이거 완전 별개 편이니까. 잠깐만. 내 얼굴에 개그룹 좀. 아. 아니. 녹화 눌렸네. 진짜.